알레르기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삶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고 돌아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참된 평안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의 선배님들 예를 들면 저한테는 할머니 저희 집안이 할머니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할머니는 이렇게 살면서 힘들지 않았어? 어떻게 살았어요? 아빠 키우면서 뭐 했었어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저희 할머니가 한참 듣고 나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다 은혜였어 라고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인가?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네 좀 좀 신앙이 있어 보이려고 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왜냐면 그 말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었으니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조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결국은 고백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하나로 들이면 막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실장님한테도 여쭤볼 거고 팀장님한테도 여쭤볼 거고 중보기도 선생님도 여쭤볼 거고 우리 송선생님 송 목사님한테도 여쭤볼 텐데 아마 대부분의 대답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예 뭐 그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 이게 진짜 은혜로 내가 이적까지 살아왔구나 앞으로 살 날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로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혹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 율법에 맞춰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정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대로 행하냐 행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전합니다 라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형식주의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보이게 한 허세 예수님의 말로 표현하면 이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바올이 비판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중에 비난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놓고 왜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냐 라고 하는 비난도 받게 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위선 때문에 사도바올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한테도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근데 로마서 3장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나은 게 없는 거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전혀 좋은 게 없는 거냐 그때 사도바올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 말씀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미동의 조상이 없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손들이 없었다면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인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바올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위선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되지만 3절 말씀처럼 사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은 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이 위선적이고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저도 폄하되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믿부심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거짓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변질됩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당장 한 시간만 지나도 죄악 가운데 여전히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그냥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적인 표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거나 영원하거나 무궁무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거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참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죽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체육 시간을 하면 선생님께서 줄을 글 때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줄을 글죠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거나 경기를 하게 해서 줄을 글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줄을 글라고 시키면 진범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 글 텐데 저기 정면에 보이는 나무를 보고 줄을 거야되 라고 알려줍니다 땅을 보고 줄을 거면 절대 안 돼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보고 줄을 거야되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땅을 보고 내가 반듯이 걷겠다고 아무리 걷어도 그 줄은 반듯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참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나마 저 멀리에 있는 나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라는 건 뭐냐면 회계라는 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살던 길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살던 길의 방향은 뭡니까? 나에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죠 돈이 좋은 사람은 돈대로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 자존심대로 아니면 내 성격이 중요한 사람은 성격대로 아니면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움과 쾌락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 목표물인 마치 내가 땅을 보고 서늘글때는 삐뚤빼뚤한 인생을 살았다면 처음 얼리 변하지 않는 나무를 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회계라는 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이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돈을 훔쳤는데 다 이상 돈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반성이 아니라 니우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계입니다 회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던 삶에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 나에게 좋은 것이 내 삶의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바른 기준은 우리 하나님 참대신 하나님 한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이하여 하나님의 일과 드러났는데 이 가로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내렸으니 하나님은 불이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좀 뭐만 하려고 했더니 사업도 망하게 하셨고요 뭔가 좀 하려고 했더니 질병도 오게 한 것 같고요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한테 안 좋은 거 보니 하나님은 불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짜 불이한 거냐라는 겁니다 네가 진실되지 않고 네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과연 불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얘기가 많냐면 제가 중국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더 몸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요 아유 집안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깐요 돈도 잘 안 벌려지는 것 같고 아유 하나님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돈이 안 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생명의 주가 아니냐라는 겁니까 너희들의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에 거짓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불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으면 뉘우치고 돌이키십시오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안 맞나봐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이 가로치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이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이하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이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좀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내 집안에 조금 우한이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이하시냐?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바울이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제가 불이해서 제가 거짓말해서 제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죄악이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내 죄가 자란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한테 사기쳐서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면 내가 사기친 게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치 선악가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가를 오늘도 따먹읍시다 이게 좋은 결론이냐라는 겁니까? 사도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불이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내 불이 때문에, 내 거짓 때문에, 내 믿음없음 때문에, 내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악을 더 행합시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 사도바울이 8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내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신은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됐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신인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불이한 일이고 그건 정제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이 우리의 허망된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불이한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자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9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바울이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받아놓고 허위호식하며 위선을 떠는 그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게 되는 정말 큰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나보다 더 나쁜 놈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제함으로써 마치 나는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쟤네들은 11조도 안 내고 있고요 쟤네들은 기도생활도 하지 않고요 쟤네들은 말씀도 모릅니다 근데 나는 그나마 11조도 내고요 예배도 하고요 기도생활도 합니다 비록 나쁜 짓도 하고 욕심도 부리지만 얘네들보단 낫습니다 라고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행하는 게 바리새인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 떠는 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으냐 우리도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여러분보다 잘 못하는 사람을 정지하지 마십시오 마치 그들을 정지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성전을 머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세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정지하는 신앙 갖지 마십시오 정지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우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을 좀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인들끼리 죄수들끼리 모여서 나는 십만 원 훔친 죄수야 근데 쟤는 천만 원 훔친 죄수야 쟤는 1억을 훔친 죄수야 그러면 1억 훔친 죄수는 진짜 나쁜 놈이고 십만 원 훔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냥 다 죄수입니다 다 죄수입니다 경찰이 보면 공안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다 뭐냐면 그냥 다 동일한 죄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했다고 하는 이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죄수라는 겁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누가 아는 겁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진리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존재고 뭐하는 건 존재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어떻게 감방에서 나오겠습니까 누군가의 은혜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보답을 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합시다 첫 번째 뭐 나는 죄인이니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남 얘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래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의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냥 주신 겁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계약서라고 하는 계약이겠죠 아니면 사람 사이에 같이 이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규칙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심판 지키면 구원인데 우리 중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두 번째 뭐 나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의를 주셨는데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로따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냐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바오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 읽고 나면 이 주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하나님이 의뢰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자녀가 말을 매일 잘 듣습니까? 아니죠 저 역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도 다음 날 되면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처럼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설설 지이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의 눈치를 보진 않지만 전날 나한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자녀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나한테 그 상처된 그 자녀에게 또 웃으면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웃으면서 용돈도 주고요 또 웃으면서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 우리 아들 우리 딸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칭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은 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걸 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것을 여겨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여겨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죄를 징거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고 여김을 받는 칭의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칭의를 받는 존재가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의 행위랑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바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랑할 만합니다 엄마한테 내가 시험을 100점 받고 칭찬받으면 엄마한테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시험 100점 받았잖아 그러니 엄마 나 칭찬해줘 용돈 줘 돈 줘 나 뭐 사고 싶어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행위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아닌 사람들은 심판받냐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칼바르트가 칼바르트란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에 자신의 아들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로를 죽임으로 온 인류를 선택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의 영역으로 구원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칭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라 아멘 그렇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운 존재가 됩니까 그러면 딱 하나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 성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2국에서 열심히 사여 가시던 성교사님이셨는데 그분도 평생을 사시다가 지금 나와서 미국에 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오늘 넣었는데 한번 봅시다 미국에 있는 성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가 죽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죽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옆에 있는 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기독교인에서 예수가 죽는다라는 죽음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죽습니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배가 소중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소중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가 방별 모임하는 이 모임 시간이 소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야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면요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일 11시가 기다려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고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것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눈 시간들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나한테 소중하게 됩니다 그 삶은요 율법적인 삶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그 삶을 지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11시 꼭 예배 드려야 되냐 12시에 예배 드려야 되고 10시에 예배도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요 나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 소중하게 됩니다 우리 송예원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드리고 싶은 예배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적으로 드리고 싶은 그 예배라니까요 그것을 은혜를 받아 봐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11조를 내고 헌금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할 때는 은혜로 살지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 은혜를 토대로 내 삶이 율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리 드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신앙의 정수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정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닌 만큼 그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더 이상 정제하거나 사람들 판단하는 믿음이 아닌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눔 질문입니다 오늘 나눌 질문은 당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여러분 마음껏 나누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좋은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별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럼 설 지나고 진짜 명절에 여러분 손님 치리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 나눔 하니까 감사하다고 가족 전도 다 여러분 타민족 가운데 사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 받게 하겠다는 이런 열망을 품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 스트레스가 이제부터 주부들은 오니까 아직 보름 전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명절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 친척들을 잘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저희가 섬기다가 낙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호 공동체 제가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2호 공동체는 선생님이 워낙 안 빠지셔가지고 마리 이사님이 멀리 미국에서 새벽에 들어오시거든요 지금 새벽 시간이거든요 거기가 새벽 4시인가 그렇게 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호 공동체를 정말 들어와서 같이 나눔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가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김현옥 실장님 말씀하는데 저는 전도사님 왔다가 가신 분이에요 눈물 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감동되고 거기 다들 정말 은혜가 리더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고 정말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은 정말 어디다 가져다 놔도 그런데 진짜 정말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 같아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자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또 은혜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절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중보기도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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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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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어